동프란시스코 왕의 의도에 대해 많은 사람이 수군되곤 했다. 우리는 세상의 가장자리를 따라 몇 달을 항의하며 해적과 폭풍, 질병의 시단이었다. 그럼에도 배는 아프리카 남부의 고지를 돌아서고 우리는 동양의 눈부신 첫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세계의 거대한 성체가 지키던 스와힐리 해안의 수지 넘치는 교역수로를 따라 아프리카 내륙과 중국에서 몰려온 상인들이 상아와 금, 향유, 보석을 사고 펼고 있었다. 긴 여행에 지친 동프란시스코는 첫 번째 성체에서 무역과 환대를 구했지만 적법한 술탄을 죽이고 자리를 차지한 고집센 찬탈자는 거만하게 우리 앞에서 성문을 닫아버렸다. 반란군과 친한 초방당한 아프리카 왕자를 만난 사령관은 스와힐리 해안을 무력으로 정복할 계획을 펼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의 opposing 공식과 존재 도시의 신뢰를 얻기 위한 뇌물로 쓸 수도 있겠지. 도시의 신뢰를 얻기 위한 뇌물로 쓸 수도 있겠지. 도시의 신뢰를 얻기 위한 뇌물로 쓸 수도 있겠지. 도시의 신뢰를 얻기 위한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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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군 왕자들을 맹리는 기회를 얻는다! 길화를 불사르자! 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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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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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와드 되는 건가요?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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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바사의 전쟁사금을 대결해 충분할 것이다. 과연? 아직도 없을까? 아! 네! 연구소 아 아 아 아 아 아 6 위 4 이 시 것처럼 5 이 시 5 5 5 그릇 지나면 이 지나면 좌우 구조 우리 지나면 숙소 이 지나면 시아 상관없어요 찬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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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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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uir. estou pronto. construir.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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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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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